형 나 지금 메이플 하면서 할 말 좀 할게. 이제 형한테 돈이 할 일 없을 거야. 어? 시발 하는 돈의 족족마로 다 스킵하네 개씹새끼가? 난 아까 시발 공 까는 거 개새끼야. 주소들이 많은데 다 스킵하고. 개새끼 시발 날로 쳐먹으려고 그래. 내가 집이어서 크게 말 못하지만. 어? 형 정수리 돌멩이 던져버릴 수 있어. 어? 됐고 그냥 내가 뛰어내릴게. 형 월요일 아니다. 오늘 일 끝나고 저녁 10시에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뛰어내릴게. 형한테 이제 평생 돈이 할 일 없을 거고. 그리고 노멀색 스포지를 롤롤롤롤롤. 강간을 롤롤롤. 강간을 롤롤롤. 강간을 롤롤롤.